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약발을 가지고 있다. 지난 13일, 최강의 결정력이라 불리는 손흥민이 독일 부대인 프랑크프루트를 상대로 두 골의 환상적인 멀티골을 완성시켜 세간의 주목을 한눈에 받았습니다. 이에 축구의 레전드 또한 그 모습을 지켜봤으며 손흥민의 환상적인 약발 활용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영국 스포츠 매체 더보트룸은 14일 하그리브스가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약발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했다 전했으며 하그리브스는 영국 BT스포츠를 통해 손흥민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약발을 가진 피니셔이고 손흥민의 발리슈팅은 이보다 더 달콤하게 찰 수 없었다고 이전 슬럼프에서 다시 무활한 골머신을 향해 자신은 믿고 있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환상적인 발리골을 타고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 2주의 골, 2주의 선수 주간 베스트11에 선정되며 3관왕을 들었고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을 향한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또한 토트넘을 상대하는 프랑크프루트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서 뛰면서 손흥민을 목도한 공격수 카마다도 손흥민의 활약을 인정하는 발언을 전해 팬들 사이에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카마다의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이자 프랑크프루트의 선제골로 토트넘 활약에 묻혔다는 씁쓸한 발언과 함께 독일에서 진행된 카마다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카마다는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이지만 토트넘 공격 3인방의 기량을 따라 잡을 순 없었다. 모두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다. 기량 차이를 확실히 느꼈다 평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였고 일본 네티즌들은 이에 분하지만 아시아 넘버원 손흥민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카마다도 멀었다 이야기하며 세계 정상 공격수인 손흥민과의 차이를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이후 토트넘의 주장이자 골대를 지키는 요리스가 토트넘 후스퍼 선수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미리 두 점의 리드를 가져간 토트넘은 후반전에 여유롭게 경기 운영을 하기 위해 대거 로테이션을 가동하였지만 프랑크프루트의 계속된 전방 압박과 과감한 전진은 토트넘을 골머리 섞여 만들었고 결국 후반 41분 코너킥에서 득점을 만들며 3대2까지 점수를 좁혔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과 함께 콘테와 모든 해외 팬들은 물론 선수들마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 발생하자 요리스는 결국 주장으로서 선수들에게 쓴소리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국 매치이브닝 스탠다드에 등장한 요리스는 약간의 화를 참으며 우린 후반의 경기를 더 잘 통제해야 했다. 어느 시점부터 우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선수 교체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경기를 펼치고 나면 화가 난다. 기복이 있는 것 같다. 최고팀이 되려면 이와 같은 경기를 더 잘 제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프랑크프루트와의 경기 손흥민의 맹활약으로 두 골은 물론 선수퇴장을 만들어낸 이후 10명을 상대하며 이보다 쉬울만한 경기가 없었던 토트넘이지만 경기 막판 케인까지 허공을 가르는 패널티킥을 선보이며 손흥민의 교체 이후 떨어지는 집중력과 조직력으로 경기를 보던 모든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건의 발단이 결국 콘테의 교체 기용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해외 누리꾼들의 이야기와 함께 손흥민 주차 벤치에 앉아 자신이 없는 토트넘의 안타까운 경기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만행에 분노한 토트넘 팬들이었지만 결국 3대2 승리를 만들었기에 자그마한 해프닝에 불과하다 생각한 것도 잠시 콘테 감독이 그 누구보다 페리시치를 믿고 있다는 발언을 전하여 처참한 후반 경기력에 분노를 참고 있던 모두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에 스카이 이탈리아에서 콘테 감독은 최근 떨어진 페리시치의 경기력에 대해 페리시치는 심각한 종아리 부상을 안은 채 토트넘 후스퍼에 입단했다. 그는 팀에게 많은 도움과 긍정적인 정신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은 무조건적으로 페리시치를 신뢰한다 전한 것인데요. 페리시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토트넘의 첫 영입작이었으며 인터밀란에서 콘테 감독의 지도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에 페리시치의 이적에는 콘테 감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리시치는 콘테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윙어에서 윙백으로 포지션 변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바이엘은 미넨 임대를 통해 경험을 쌓았으며 콘테 감독 또한 페리시치를 키워나가기 위한 어머니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콘테라도 자신의 애재자보다 성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기에 현재 최상의 경기력을 뽐내는 손흥민을 선택한 콘테는 이번 독일과의 경기 또한 페리시치를 기용할 수도 있었다는 정황과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핵심이 되는 승점 3점을 버릴 뻔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다는 상황이 그려지자 모든 이의 원성을 들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콘테의 행동에 좌보란석 토트넘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것은 팬들뿐 아니라 손흥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경기 막판 해당 장면을 현장에서 지켜본 팬들은 콘테의 교체 사인과 함께 모으라가 몸을 풀었고 우리는 손흥민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물론 두 점 차로 리드했고 상대는 10명 이었기에 걱정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선수가 들어간 이후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라고 전하였고 옆에서 손흥민을 지켜보던 토트넘 관계자들 또한 손흥민은 경기 막판 해트트릭을 완성하지 못했음에도 콘테의 교체 사인에 큰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다른 이들의 경기력에는 두 눈을 찔끔 감았고 콘테의 선수 교체 투입이 원망스러운 듯 그를 회피했다. 라고 회상하며 냉정 같은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험난한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토트넘은 손흥민을 필두로 전술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다음 경기 콘테의 전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미지수인 상황 손흥민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인 지금 콘테의 횡포가 끝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반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